앞서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와 청소년 코딩 챌린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. 여러 대회와 행사들이 대면 행사로 정상화되어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자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자리들이 장애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어우러져 하나 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도록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.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